배틀그라운드 대회 시상을 할거 아닙니까? 상품을 제가 지원을 받아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상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컬러왁스입니다 컬러왁스 컬러왁스 자 이렇게 지원 받아왔구요 엄청나죠? 화장품류가 많아요 그리고 팩도 있고 이런식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할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할거에요 배틀그라운드 대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구요 소문도 많이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시참 대회 일정은 제가 정해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거거든요 포스터도 만들어서 공지를 따로 해드릴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대회를 하겠다고 한 날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선착순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경기장으로 커스텀 모드 커스텀 모드 경기장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